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물릴 뻔했습니다 물릴 뻔 했죠 샐모사 7마리가 산 능선에 있네 이거 뭐 무서워 산에 다니겠나 여기 총 6마리죠? 6마리에요 7마리 아 여기 있네 까만 뱀 나뭇가지 사이에 회삭뱀도 하나 있고 이야 징그럽네 징그러 그 뱀이 왜 이래 많이 몰려있어 나뭇가지 사이에 회삭뱀 있고 까만 뱀은 저쪽 소나무 아래쪽으로 가려네 아이고 저거라 참네 자 여기도 한마리 있고 두마리네 두마리 어 여긴 해라 여기도 한마리 있고 여기도 한마리 있고 어 또 있다 제대로 몰려있다 여기 뭐가있나보다 아 여기도 한마리 있고 어 여기도 한마리 있고 여기도 한마리 있고 거기도 있어 여기 다닐 수가 있나 뱀이 일곱 마리였으니까 더 있을지도 모르겠네 어 여기 까만 맴 아 이놈 위로 도망가네 사람이 오니까 위로 도망을 가 이야 징그러 어 얘는 빨간 맴 나무 위로 가네 여기 빨간 맴 빨간 맴 여기 빨간 맴 여기 빨간 맴 여기 빨간 맴 여기 빨간 맴 나무에서 내려가서 도망가네 이야 빠르다 빨라 여기도 있어요 형님 여기 한 마리 어 저 위에 한 마리 내려오네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내려와 뱀 길이가 다들 한 1m 가량은 되는 것 같네 이야 참 여기 여기 나뭇가지 사이에 위쪽으로 도망가네 아 여기 몇 마리가 있구나 아 여기 몇 마리가 있구나 아 여기 몇 마리가 있구나 잔뜩을 거리고 있어요 여기 나뭇이네 여기 나뭇이네 여기 여기 더 있네 두 마리 두 마리 오 시커멓네 흑사고 흑사고 이거는 홍사 뭐야 이거는 갈사고 아까 그거는 홍사고 오 시원하구나 시원하게 야 한 번에 이렇게 7마리 있는 거 생모네 여기 저나무 밑에 흑사 한 마리 그리고 갈삭지는 갈사 한 마리 옆에도 한 마리 있고요 오 오 자 이쪽에도 한 마리 있고 이쪽에 두 마리 있고 이쪽에 두 마리 있고 음 어 저기 나무 뒤에 한 마리 더 나타나네 아 이건 불금뱀 불금뱀 여기 나무 아래에 세 마리 총 세 마리 있었는데 어 또 한 마리나 나타나네 또 한 마리 어 네 마리 야 여기 총 몇 마리 하나 둘 셋 네마리 네마리 야 야 야 야 나 살다살다 뱀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봐 처음 봐 저 나무 사이로 도망가고 있고 한 마리 얘는 어 얘는 잘 움직이지 않네 또 얘는 도아리를 들고 있고 아 아 얘 자세히 보니까 어 갈싹 뱀는데 가운데 까만 점이 있네요 까만 점이 있어 야 이놈 희한하네 얘도 움직이고 까만 점이 하나 있는 게 있고 또 나무 뒤에 숨은 축사 까만 뱀 아 형님 찬나무 타고 올라가네요 찬나무 빨간 뱀이 찬나무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야 이놈들 나무도 잘 타네 자 혀를 계속 날렁거리고 있고 자 카메라를 드릴 때 자 옆쪽으로 움직이네요 이야 이산에 별의별 색은 뱀이 다 있네 이제 백사만 찾으면 되는데 백사만 찾으면 다 찾는 건데 백사만 찾으면 다 찾는 건데 자 붉은 뱀 홍사 어 계속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쪽에선 잘 안보이고 어 보이는구나 나무를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붉은 뱀 내려오고 있죠 자 옆에 가지를 타고 오 떨어지네 뱀이 하하하하 뱀이 떨어져 떨어져 하하하하 나뭇가지에 걸쳐있고 오 오 오 오 오 다시 기어 올라오네 오 다시 기어 올라오고 있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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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뱀이 잔뜩 잉크리고 있네 자 가까이 가서 조금 더 가까이 아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물릴 뻔했습니다 물릴 뻔 했죠 산모산 7마리가 산 능선에 있네 이거 뭐 무서워 산에 다니겠나 어 이놈 경계하느라 계속 혀를 날렁거리고 있고 그리고 저 흑사 까만 뱀 저 밑으로 도망가고 있네 아이고 뱀 많다 많아 뱀 많다 많아